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와서 또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단원은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단원이에요. 산과 염기. 앞으로 이제 어려운 파트까지 줄줄이 나오죠. 산과 염기. 여기 산과 염기에 대한 얘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은 약산과 염기에 대한 평형, 산과 염기에 평형하고 완충용액에 대한 것까지 볼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힘든, 우리 이제 일반학계 공부하시면서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단원들이 이제 좀 남아있어요. 그 뒤에 이제 또 전기화학도 있고, 배위화학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이제부터. 산과 염기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용액을 만든다든지 희석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도 좀 다뤄드렸고요. 기본적인 어떤 수용액의 반응에서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pH 구하는 거, 특히 이제 약산과 약염기에 대한 어떤 평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화반응과 염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살펴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먼저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주로 이제 수용액에 대한 반응을 봤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에 대한 정의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과 염기의 정의를 보면은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세드 롤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 정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러한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수용액 반응에서, 물론 이제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가 수용액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브랜세드 롤의 롤이 상당히 중요해요. 짝산, 짝연기에 대한 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셔야 되고, 루이스의 산과 염기는 오히려 이제 이쪽 단원보다는, 저쪽 이제 그 루이스의 루이스 구조 있죠, 그죠? 분자를 구릴 때 루이스 구조에서 어떠한 비고온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 옥택 교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내지는 저 뒤에 가면 이제 베이화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차기호를 형성할 때 어떠한 루이스의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이제 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의 산과 염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레니우스는 수용액에서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수용액에서 정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얘는 용매가 무리한 뜻이고, 항상 이제 반응이 주어지게 되면은 에큐오스, 에이큐가 써져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이제 브랜스드 로우리도 수용액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레니우스는 뭐냐면, 반드시 수용액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레니우스의 산에 대한 정의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이 나오는 물질을 우리가 얘기한다. 되시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HCL, HNO3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또 이건 우리가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이건 대표적인 유기산이에요.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유기물질의 유도체. 그래서 이제 카복시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화살표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우리가 물에 녹는다와 물에 녹아서 이온화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죠, 그죠? 녹는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섞인다 그 얘기예요.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용액이니까, 용액이니까 섞인다는 얘기고, 이온화는 정말 이온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거 물에 녹지만 이온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녹는다와 이온화는 다른 말이다. 자, 그랬을 때 녹아있다, 그 말은 섞여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섞여서 이제 이온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온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HCL이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수소이온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 다음에 HNO3, 질산도 이렇게 수소이온이 나와있어요. 얘도 이제 황산 이렇게 부르고, 얘는 수소이온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얘는 아세트산인데, 얘는 이렇게 이온화에서 나와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산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H플러스이온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내가 얘는 염산, 얘는 질산, 얘는 황산, 얘는 아세트산 부르는 것은 뭐가 달라? 음이온이 다르네요, 그죠? 네,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산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화 공부하시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산은 연기랑 반응을 잘해요. 항상 상대성에 있는 물자로 반응을 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산들이 또 누구라도 반응을 잘하냐면 금속의 양이온과도 반응을 잘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금속과 산의 반응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금속의 양이온과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는 지금 한쪽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양쪽으로 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이거 배웠으니까, 이건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물론 얘도 평형상수를 논할 수는 있지만, 이 값들이 얘네들은 평형상수값이 무지막지하게 커요. 의미가 없어. 그냥 100% 이온하다. 특히 이렇게 염산, 질산, 황산은 물속에 들어가면 100% 이온화해요. 물론 이놈들은 분명히 산성도의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물속에서는 100% 이온화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누가 더 강하다, 약하다를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물에서 다 100% 이온화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하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혼돈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강산, 약산이다. 우리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우리가 산성도를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하죠. pH를 얘기하는데, 강산이라면 무조건 pH가 낮다. 약산이면 무조건 pH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야. 강산, 약산의 기준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수용해서 얘기한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100% 이온화가 되느냐. 그게 강산이고요. 아주 일부분만 이온화하느냐, 그게 약산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넣어준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온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pH는 기본적으로 수소이온의 농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산이라 할지라도, 약산을 엄청 많이 때려넣게 되면, pH가 강산, 아주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 더 상성도 높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산성도의 개념하고, 얘를 섞으면 안 돼. 상성도는 어떤 이 용액에 대한, 산성도, H플러스가 얼마나 많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강산, 약산의 개념은 뭐예요? 이온화살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농도로, 산의 농도를 동일한 농도로 집어넣었다면, 당연히 이온화가 잘 되는 강산에 H플러스가 많을 건 맞는데, 그런 정보 없이 그냥 강산은 무조건 pH가 낮고, 약산은 높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하나 놓으면, 내가 얘를 집어넣게 되면 뭐야? 얘는 없고, 얘가 있다는 얘기야. H플러스 1로 쪼개서 씁니다. 얘를 놓기게 되면, 얘는 이러한 덩어리 물질도 있고, 이렇게 쪼개진 것도 있고, 되시겠죠? 그랬을 때, 섞여있긴 섞여있다, 그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타난다는 얘기고, 여기서 보시면, 산의 차이점은 음이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답한 요iste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